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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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목적지 뚜둥뚜둥 배경은 스스로도 온다 자취욕감 몇시간 운전한거야? 2시간 반 2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저희는 이 순두부 거리에서 여기 갈거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강릉 초당 짬뽕 순두부입니다 되게 연한 짬뽕 국물이야 짜지 않아서 맛있어요 같이 먹자 오빠 고기 하이 두구 맛있다 국물 너무 좋은데 일반 순두부 사먹는 건 되게 부드럽잖아요. 으스러지고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두부는 느낌이 있네. 몽글몽글한 거 같아요. 1입. 밥을 이렇게 먹어요. 밥을 이렇게 먹어요. 밥을 이렇게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맛있다. 오이. 맛있게 먹는 법. 깻잎 딱 해가지고. 두부. 밥 먹었어요. 이렇게, Director 김밥 먹어야 했어요. 밥 먹기 정말 맛있어서... 밥 먹을수록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셔요. 밥 먹고 싶활하고 먹으면 더 맛있다. 밥 먹고 싶어서 마자 먹으려고요. 밥 먹고 싶어서 먹어야겠어요. 밥 먹고 싶어서 먹어야겠어요. 저희 이거 먹고 이제 다른 거 구경하러 갈게요. 드디어 왔다. 아르떼 뮤지엄. 요즘 이거 진짜 핫하거든. 다들 저기서 사진 찍는다. 나오기에 찍어서 여기서. 뚜둑뚜둑. 봅시다. 근데 그만큼 볼만 하다 하더라고. 첫째, 화장실은 전 시간에. 들어갈게요. 예쁘다. 그치? 어, 굶이 됐어. 어, 굶이 됐어. 어, 굶이 됐어. 하,,,,,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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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다 보이세요? 햇빛이 엄청나네. 오빠 보여? 어. 우리 둘이 투샷 남깁니다. 오빠 왼팔이 끊어지려고 그래? 많이 올라오네. 엄청 올라와. 숙소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짜라롱. 내가 급하게 예약하느라 진짜 여기가 다 찬 거야. 거의 3월달에 전부 다. 되게 숙소도 안서 떠먹거든요. 그치. 근데 여기로 했어. 아쉽게 바다 뷰는 아닌데 근데 여기서 나가면 바로 코앞이잖아. 화장실은 꽤 넓어요. 냉장고. 물하고 이따 사와야 되겠네.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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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되게 예쁘지 않아? 응. 뚜둑 뚜둑 뚜둑. 오빠. 왜 여깄어? 방금 거울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여기 주문진이라는 곳인데 여기 수산시장에 되게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대게 먹자.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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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다. 바로 있다. 여기. 해소맛집. 대게. 그치? 홍게 대게. 세트는 여기 되게 괜찮더라고. 일단 대게 나오기 전에 요거. 회도 먼저 나오고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사장님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 열기에요. 열기요? 맛있겠다 이거. 아 진짜요? 새우랑 오징어랑 소라. 문어예요? 네. 문어예요? 네. 문어 한 30kg 넘는 거. 대박 문어. 맛있어. 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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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잖아. 태산물에 매운 저장해 보이네요 ㅎㅎ 새우 태산물이 굉장히 다양해요 ㅎㅎ 평화에 주변에 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ㅎㅎ 신선한 양배추 양념장에 담았어요 ㅎㅎ 손 씻었다! 광어 또 하나! 광어? 지느러미 하나 해서 쌈 싸주는 건 전부를 주는 거랑 같다! 양념장에 담았어요 ㅎㅎ 밥도 볶아서 손질이 다 되어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맛을 위해 이렇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바다가 보고 싶었던 사람은 베개가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 거의 그런 거지! 와 진짜 맛있다! 얘도 이렇게 해주셨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징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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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어서 치셨어요! 뚜둑뚜둥 아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그치 뭔지 알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큰데? 소라도 너무 큰데? 너무 큰데? 대게 대게 되게 맛있다 대게 되게 맛있다 대게 되게 맛있다 말이 줄었네 말해야 돼 꼭 먹을게 많으니까 손을 막 이렇게 팔이 여러개였으면 좋겠지 입도 여러개 맛있다 여기에 회 퐁 도랑 마늘 고추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를 너무 괜찮지? 너무 취향적이야 매운탕 무례랑 매운탕이었는데 매운탕 너무 괜찮지? 너무 취향적이야 군묘에 매운탕 국물이 되게 시원해 국물이 되게 시원해 국물이 되게 시원해 많은 끓임 특히 고춧가루 숙소에 들어가자 춥다 멸치볶음 해 먹을라고요 다른 사이즈는 조금 많이 나는데요 어르신들 할수록 조금 굵은 사이즈 어떤게 나올거 같지 않나? 제일 무난해요 네 이거 주세요 어떻게 팔아요? 그거 10,000원이에요. 아, 이게요? 이 한 박스? 어, 네. 이거지. 나눠 먹으면 되겠다. 그렇죠.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쁘지? 여기가 그 유명한 BTS 정류장이군. 그래서 가은이 라이브 공연 한번 해야 되나? 못나요. 준비한 게 있다면서. 없어. 못해, 나너래. 그러네. 여기서 이렇게 찍은 거네. 그렇게 나와? 내가 앉아있으면 그렇게 나와? 그렇게는 나오는데 좀 모델의 문제가 없어서.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지. 눈꽃이 떨어져요. 아니, 못해 못해. 아, 웃겨. 눈꽃이 떨어져요. 오빠, 나와봐봐. 이것만 딱 찍고 싶어, 이렇게. 예쁘다. 예쁘긴 하네, 이렇게. 그치? 왔습니다, 여러분. 저기, 여기. 강원여행 버킷리스트. BTS 버스 정류장. 진짜 예쁘다. 뒤에 바다가 이렇게 예뻐가지고 딱이네 여기. 눈꽃이 떨어져요.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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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singing you are not at theestone of nothing. . 여기가 도깨비 드라마 촬영지. 한 expand on and腰Doet. 저 땅에서 모든 날이 좋았다 ㅋㅋ 여기야? 오빠는 그 이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ㅋㅋ 근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ㅋㅋ 근데 나는 그 드라마를 봤다 안 봤다 막 했었거든 ㅋㅋ 근데 저기가 사람 많이 들으니까 저기있어 ㅋㅋ 응 ㅋㅋ 저긴 거 같아 ㅋㅋ 근데 우린 여기서 찍자 ㅋㅋ 그래 ㅋㅋ 응 ㅋㅋ 저기네 ㅋㅋ 딱 저렇게 찍은 게 있네 ㅋㅋ 그래 ㅋㅋ 근데 여기서 보는 풍경도 예쁜데 ㅋㅋ 응 ㅋㅋ 예쁘다 ㅋㅋ 너무 예쁘다 ㅋㅋ 여기가 왜 그건지 알겠다 ㅋㅋ 여기가 참 멋있어 ㅋㅋ 길 가운데에서 ㅋㅋ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ㅋㅋ 뭐 예쁘지 않아 ㅋㅋ 바다가 이렇게 있고 ㅋㅋ 예쁘지 ㅋㅋ 사진 찍어줄게 ㅋㅋ 영상이었어? 네 ㅋㅋ 네 ㅋㅋ 이런 ㅋㅋ 영상이었어?